너 나 살리러 온 거잖아. 2023년에 나 죽는 거지. 내가 혹시 너 때문에 죽나? 너 구하다가? 아니야. 그게 아니고 선제야. 나는 그 나는 내가 그 이유 때문이라면 수락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라.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. 상관없어. 결국 누워버렸던 그때 그날 우리의 밤이 떠오르고 기억에 계단을 걸어 네 이름을 부르면 다시 선명해지마 기다린 걸까? 흩어진 시간 속에 어느샌가 내 곁에 다가온 그대 향기가 사라지지 않게 그대 향기가 그대 향기가 그대 향기가 그대 향기가 그대 향기가 다가온 그대 향기가 그대 향기가 그대 향기가 감사합니다.